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넣기를 79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4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4원이여 6원이여 2원이면 2번 문제 불러넣기를 3원이여 68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7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7원이면 3번 문제 불러넣기를 1원이여 50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39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여 4원이면 4번 문제 불러넣기를 69원이여 6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74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8원이면 5번 문제 불러넣기를 26원이여 1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2원이면 6번 문제 불러넣기를 62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3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7원이여 5원이면 7번 문제 불러넣기를 35원이여 35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8원이여 8원이여 3원이면 8번 문제 불러넣기를 9원이여 7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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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원이여 7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8원이여 7원이여 8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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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73원이요. 4원이요. 3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31원이요. 빼기를 8원이요. 넣기를 10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8원이요. 3원이요. 8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